와.. 이게.. 이거 지로스 가야 되겠네. 소재 게임. 와.. 진짜.. 소재 게임합니다. 아.. 미쳤네. 아하하하.. 아.. 그러네.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제 스파이더맨 빌런 특집으로 한번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광삼 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. 오늘 보여드릴 거 살짝 또 스포해 주신다면요? 네! 그린 고블린! 그리고 닥터옥터포스 되겠습니다. 아 일단은 박스 자체가 기존에 나왔던 그 느낌이랑 다르게 옆으로 열어요. 굉장히 디럭스적인 느낌. 그래서 뭐 박스가 두 개가 굉장히 역시 같은 시리즈 나왔다 이렇게 보여줄 만큼 똑같죠? 뒤에 그 영화 느낌. 여기 이제 그린 고블린의 얼굴, 여기 이제 닥터옥터포스 이런 느낌들이 약간 그런 필름처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닥터옥터포스도 그린 고블린의 이 폭탄이 여기 있고 그린 고블린도 닥터옥터포스의 그 촉수가 있습니다. 이러고 이제 닥터스트레인지도 그 노예옴의 피규어가 또 미리 나왔었잖아요? 네.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친구가 지금 44만 원대. 네. 이 친구가 이제 42만 원대.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옷박사님부터 보도록 하죠. 아 칼 좀 사세요 칼 좀. 지금 피규어는 지금 몇 십만 원짜리 막 사시면서. 우와. 우와 이게. 잘 보자. 이거 디럭스 가야 되겠네. 솔직히. 이 두 쌍입니다. 문어발 어떤가요? 느낌이 딱 가자마자. 이게 다 각각 관절이 있네요. 이 안에 자세히 보세요. 용수철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아 미쳤네. 텐션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. 너무 좋은데요. 이거 이따가 한번 볼. 근데 좀 딱 보는 순간 이게 라이트 안 들어오네요. 그렇죠? 뭐 아무튼 이 라이트가 안 들어오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 본체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. 아 입을 벌리고 계시네. 이게 이제 그 헬로 피터. 헬로 피터. 아 그때 느낌이네요. 그 모습을 지금 약간 재현을 하신 것 같아요.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. 아쉬운 점도 있고. 아 뭐 나만 그렇게 닮은 거 안 나. 나는 진짜 내가 보는 눈이 없나 봐. 나는 되게 오히려. 닮았어요. 저도 되게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. 지금도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난 안 닮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. 그걸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부분이. 네. 선글라스. 박사님 사실 선글라스가 포인트거든요. 그렇죠 그렇죠. 선글라스를 딱 끼워주는 순간 이제 맛소리 나옵니다. 아 그러네. 저도 뭔가 그 긴가민가 했던 거기에 이 선글라스 안경을 쓰므로써 좀 싱크로율이 확실히 많이 올라가죠. 딱 올라갔죠. 보시면은 복대를 예쁘게 착용을 하고 있어요. 저는 약간 복대보면 좀 남일 같지 않아가지고 저도 복대 많이 차거든요. 뒤에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촉수를 끼울 수 있게 구멍이 좀 나져 있습니다. 이 친구도 3데이어네요. 그렇죠? 네. 네 발색 가죽자켓 입고 그 위에 카피색 코트를 좀 입었습니다. 그거 딱 끼우면 되겠습니까? 지금 보세요. 여기 보시면 이게 손이. 이게 손이. 좀 작은 게. 작은 손이고. 이게 발입니다. 와 씨. 장난 아니죠? 와 포스 있다. 너무 이게 제가 올해 만져본 그 사투리 중에서 와 만족도가 제일 높더라고요. 전시 효과가 너무.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죠. 이건 실물 보면은 생각 확 바뀌어질 거예요 진짜. 대부분 실물이 더 좋아요. 맞을 수 없어요. 상상도 실물이 좋고. 와 역시.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. 자 그 외에 혹시 또 파츠가 있을까요? 추가 파츠가 와 나 이거. 나 지금 봤어요 이거. 이 코팅이. 아니 없었는데. 스파이더맨이랑 딱 해가지고. 쫙 코팅. 꽂으려고 했던 그건데. 여기에 디럭스 버전이면 나노 입자가 씌어진 촉수가 또 있다는 얘기죠. 그거까지 한번 바꿔볼게요. 바로 보겠습니다. 발 쪽 보여드리면 이렇게.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노 입자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노란색 은색이었다면 노란색 빨간색으로. 이 촉수의 입체감이 더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. 아까 촉수라면은 예전 스파이더맨 느낌으로 봐도 무방한데 이게 들어오니까 아 노웨이옴 느낌이다. 노웨이옴 느낌이다. 확 나죠. 좋네요. 자 그러면 이제 그린고블린 한번 꺼내볼까요? 너무 기대된다 그린고블린.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마블봄이 다 빠졌지만 이 피규어봄은 지금 확 올라갈 수 있는 비닐 안 깠는데도 벌써 좋은데 어떡하죠? 자 그러면 그린고블린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? 야 카리스마 좀 장관 아닙니다. 옆 라인 진짜 미쳤네요. 옆에 보세요. 바디 프로포션이 정말 그 독특한 그 영화상에 나왔던 그린고블린의 약간 젓가락 몸매. 그 느낌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.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웨더링도 다 들어갔어요. 지금 보면 시커맣게. 그러네요. 마스크 너무 매력적이다. 진짜 매력적이고 이 그린고블린 하면 이게 마스크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이 파츠가 구애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까요? 이 툴로 하면 되어있는 툴로 얘를 들어가 있나봐요. 입이 들어가 있어요. 뒤쪽에 실제로 망사처럼 들어가 있다.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밀랜드포의 헤드를 움직여 우리가 바로 봅시다. 네네네. 조금 사악한 느낌인데 사악한 느낌치고 눈매는 조금 맑네요. 약간 좀 해맑해가? 조금 맑은 느낌인데 해맑한 느낌인데 누나게 안 돌아가나? 오 돌아갈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뒤가 열리네요. 약간 앵글을 밑에서 위로 보게 로프 만들어주세요. 와아 사악하게 아 이러니까 완전 사악하게 돌아옵니다. 뭔가 되게 선한 느낌이었는데 무빙아이를 채택함으로써 이 친구가 더 사악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. 여름 파츠 손팔씨를 한번 갈아껴볼게요. 네네. 자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보통 마스크가 들어가는 이렇게 끼는 걸 좋아하거든요. 맞아요. 저도 좋아요. 이렇게 손에다가 자 이제 아까랑 연결되는 부분인건데 딱 들었을 때 여기 안에 입이 들어가 있으면 웃기잖아. 그렇죠. 비어 있어야지 고증이 맞는 거잖아요. 그러네요. 그래서 저거를 고증이 탈착용으로 아 진짜 좀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보입니다. 이런 데서도 너무 좋고요.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글라인더 한번 꺼내볼까요? 우와 나는 진짜 이거 아까 만지는 순간 아니 크기도 크기인데 지금 뒤쪽에 이 디테일들 보이세요. 이거 분명히 그 아이언맨 그런 것처럼 배트리머신처럼 피스톤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. 딱 딱 벌리나요? 와 벌어져요. 지금 비포이포 와 이 안에 쇠봉인 것 같은데 금속이야 금속 와 네 또 나이키스트에요.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는 이런 기계적인 느낌도 기계적인 느낌도 진짜 너무 잘 표현을 합니다. 트위컷들 기타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요. 와 보니까 라이트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건전지 좀 넣는 데 있네요. 여기 여기 건전지 투입구인가 봐요. 이렇게 배 부분을 열어주면 네 건전지 투입구가 있고요. 진짜 아니 다시 스파이더맨 지금 보고 싶어요. 보고 싶어져요. 옛날 거 그죠? 진짜 미치겠네 정말 한번 켜볼까요? 와 그린! 여기 녹색불 3개 들어옵니다. 광량도 꽤나 밝아요. 오 그래요? 전편에 보여드렸었던 일렉트로는 그냥 건전지 넣어도 좀 괜찮은데 그렇지. 이런 탈 것은 좀 상시전원으로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여기에 그냥 딱 간편하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발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. 두 개 그래서 돌기에다가 꽂는 느낌이고 이렇게 쥐 수 있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. 아니 너무 멋있어요. 존재감 그러니까 이거는 글라이더 없는 고글린은 안 될 것 같아요. 이게 무조건 있어. 무조건 디럭스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피규어 자체도 너무 멋있지만 진짜 글라이더 너무 멋있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라이트 기믹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. 톰 홀랜드랑 싸웠을 때의 그런 느낌으로 수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스파이더맨 이 노웨이홈 시리즈가 대체적으로 화려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바로 느껴지네요. 이 문어발 지금 일체형이고 안에다가 그 와이어를 넣어서 사실 이게 뭐 많이 구부러지지도 않을 뿐더러 자꾸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나 리자드 베이스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일렉트로까지 다 같이 여기다 올려볼까요? 자 이렇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좋았고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. 저는 1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왜 1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너무 돌아갔네요. 많이 돌아가셨네요. 샌드맨 디오라마 베이스에 있고 투비맥과이랑 스파이더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지금 진짜 풀세트라는 생각이 좀 될 것 같아요. 정말 이거는 스파이더맨 시리즈 하나만 딱 정말 단독장을 만들어서 진열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뭐 아시겠지만 200만원 200만원 더 되지 않아요? 네 넘어요. 50, 90, 100, 30, 160 200이 넘습니다. 그래도 진짜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진짜 떼샷은 진리다 이런 얘기는 몇 번을 강조해도 그죠? 이상할 게 없을 것 같고요.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한 말씀 더 해주세요. 또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 피규어 자체만의 그런 매력도 있지만 이걸 더 넘어가지고 이걸 만지면서 당시 추억도 생각을 하고 영화를 한 번 더 되내어 보면서 재밌게 와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우리 이상원TV도 재밌게 봐주시고 또 우리 디키광상TV도 오시면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누면서 볼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여기저기 많이 놀러와주시면 좋겠어요. 스파이더맨 새로 나온 노웨이홈 시리즈들을 한번 쭉 보여드려봤고요. 네, 이런 아주 멋진 작품들 제품들은 포니버셔 스튜디오에서 또 실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놀러와주세요.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내 얼굴 잘 안 보여. 안녕히 계세요. 다른 woman 안녕히 계세요. 갈색 너